인상이 좋고 잘생겼고 씨름 잘하고 천하장사 운동을 많이 하셔서 엎어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어째그냥 다리가 시원찮은가 아프셔가지고 못 걸어다 집행위에 입고 멀리 이동하는 때는 전동차로 이동해요 이만희 손정경 씨도 앞두고 아래쪽 상권에 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대 1로 앞서기 시작하는 이봉골입니다 천하장사 상금이 1500이었어요 그때 2500의 아파트가 한 채였으니까 그때 땅 샀죠 집도 짓고 그랬었어요 장애수자 6만원 기초연금 32만원 한 달에 한 40만원 넘어가 그냥 한 달 살아요 남들은 즐겁고 알차게 보내는 시간을 나눠 망하게 보냈다 약 들어가면 좀 뻐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 네 예에ん